안녕하세요. K-Style 시청자 여러분. 드라마 아이템에서 강곤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. 저희 드라마는 아주 볼거리도 다양하고요. 판타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아이템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아이템과 얽히고 설킨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, 또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. 재밌게 잘 시청해 주십시오. 드라마 아이템 뉴스는 K-Style에서 확인하세요.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